김정엽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만나주 시간입니다. 저희 살만나는 주식은 매 방송마다 특별한 살만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지난 살만나주의 AS부터 봐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AS 종목 9월 30일 바로 지난주에 소개해주셨던 코스모 화학부터 봐볼게요. 소개해주신 후로 사실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도 최고가 상승률 10.7% 기록하면서 2만 5천원 선 위로도 터치해줬는데요. 이 종목 전략 유지해보고 기다리면 되겠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깜냥이라고 할까요? 자기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분할 매도는 진행을 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좀 더 목표로 하는 위치는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려보고 충분히 더 높은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들은 비슷해요. 제가 요즘에 2차전지 종목들과 업종의 분위기를 꼭 눈여겨보자라고 9월 달부터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결과치로 하나씩 좀 나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잘 튀어줬고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은 지난주에 제시를 드렸지만 이제 좀 타이밍이 좀 더 좋게 눌러지는 구간들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서 단기간 안에 수익률이 좀 나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상황에서 차트를 좀 한번 볼까요? 코스모 화학이 지금 여전히 10%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은 과열된 느낌들이 이제 전혀 보여지지는 않죠. 다만 이 위쪽에 나와 있는 이런 2평선들, 기술적인 저항선들을 아직은 이제 좀 돌파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2차전지의 다른 종목들을 보면은 차트들이 다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좀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런 2평선들을, 장기평선들을 오늘 막 넘기는 종목들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처럼 지금 근접해있는 종목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돌파한 그런 종목들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2차전지가 왜 올라가죠? 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뭐 당장의 뉴스와 테마가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갑니다라고 이제 뭐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동안에 이제 좀 주식시장에 많이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좋은 추천주와 성과를 지금 이뤄냈었던 사례들로 봤었을 때 지금 시장에 대한 뭐 심리상태와 분위기들이 2차전지 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는 저는 눈에 확실히 좀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코스모 화학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호재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 분위기대로 기술적인 윗구간 넘겨주면 저는 더 간다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3만 원 이렇게 이제 제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목표하면서 중간에 분할 매도 정도만 해보시고 욕심은 좀 더 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 앞으로도 좋은 분위기 더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 주셨습니다. 지금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성향에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도로 수익 조금 챙겨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전문가님의 목표가까지 끝까지 한번 끌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두 번째 AS도 봐볼게요. 9월 9일에 소개해 주셨던 한올 바이오파마 봐보겠습니다. 한때 4만 원 위로도 올라가면서 최고가 상승률 5.8%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오르고는 있지만 우리 전문가님의 이 뭐랄까요 승의 찰만큼 오르진 않은 것 같거든요. 이 종목도 그대로 더 기다려보면 될까요? 저를 계속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종목인데 좀 빨리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의 흐름들 그다음에 주식에 집중하면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느끼고 계시죠. 제약주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 혹은 상황에 따라서 반도체의 급발진 이 업종들 간의 순환매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중에서는 제약주와 2차전지 요기를 장조를 드리고 이제 제약주는 사실 지난주에 2차전지가 힘을 쓰거나 반도체가 좀 반등하거나 이런 그림들이 나왔었을 때는 제약주들이 소외되는 그림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또 급등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계속 좀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고로는 와중에 뭐 이제 더 큰 이탈도 없었고 계속해서 위쪽을 두드리고 그다음에 뭐 전저점들은 조금씩 좀 올려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수렴형 패턴들을 계속해서 좀 완성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 종목이 한번 눌려서 다시 한번 주가를 낮춘다 하더라도 저는 홀딩하면서 이거 뚫을 때까지는 기다려 보세요.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내용들도 좋고 그다음에 제약주의 순환매는 분명히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이 4만 원을 시원하게 종가로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끼를 한 방에 터뜨릴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주요 위치가 저는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관심도 많아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유입들도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거기에서는 변동성이 커지고 꺾이는 그림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좀 더 보다 낮은 뭐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한 방 터지는 그림들을 기대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여전히 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뭐 매수 구간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타를 기대하면서 잘 한번 참아보도록 하죠. 네 4만 원만 돌파해 준다면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 주셨거든요. 4만 원 돌파해 주는 그 한 방만 기다리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AS도 봐봤고요. 또 곧바로 이어서 월요일에 살만나주도 소개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첫 번째 살만나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2차전지 그다음에 재학주 요쪽을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이 방송 안에서도 지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딜사이트 7시 방송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도 그렇고 2차전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재미를 저와 같이 좀 잘 보고 계시죠. 저는 이 순환매들이 계속해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 안에서 새로운 종목으로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을 오늘 또 새로운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종목 번호는 아래 자막으로 잘 나가고 있죠. 자 이 대주전자 재료도 일단은 첫 번째로 보는 거는 지금 2차전지 쪽의 분위기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덜 올라간 종목들 안에서는 순환매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다. 나올 것이다. 이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스모 화학을 소개시켜 드렸었을 때는 2차전지 안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리튬이라든가 폐배터리 이런 부속적인 테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제 대주전자 재료는 일단은 2차전지 소재 안에서는 이제 뭐 실리콘 음극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뭐 충전 속도를 굉장히 좀 빨리 땡겨준다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이제 미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에서도 굉장히 좀 주요한 부품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실리콘 음극제 측면 안에서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경쟁을 할 만한 기업들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좀 주도적인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은 2차전지의 분위기가 왔었을 때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 삼성 이재용 회장이 또 막 삼성전기 뭐 이제 해외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막 방문을 하고 하면서 막 이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제 뭐 부각을 시키고 강조를 했었던 게 이제 뭐 MLCC 사업 쪽에서 집중 육성을 하고 뭐 미래 기술로 이제 우리가 잘 이끌어 가자 뭐 이런 이제 좀 점검들과 검토 발언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MLCC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오늘 뭐 급등 종목들의 사례들도 같이 나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뭐 실리콘 음극재와 더불어서 뭐 MLCC 관련된 테마 종목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미래의 배터리인 뭐 전구체 배터리의 그 종목으로써 굉장히 좀 다방면의 이슈를 같이 갖다 붙일 수 있을 만한 사업 내용과 명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볼까요? 자 그 저의 방송을 많이 좀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 대주전자재료를 제가 올 상반기에 추천을 한번 드렸었죠. 그리고 굉장히 좀 좋은 성과들을 한 두세 달 만에 이제 만들어놨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다행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매수 기회가 가격 조정을 통해서 기간 조정을 통해서 또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포인트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5% 정도가 올랐지만 아직까지는 뭐 가격이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매수를 할 때는 음봉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적어지는 음봉에서 매수를 하면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100만 원을 매수를 해야겠어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한다면은 1차 매수는 50만 원 계획적으로 좀 나눠서 그 다음에 뭐 더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를 위해서 좀 남겨놓는 2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시초가 이후에 음봉이라고 하면은 1차 매수는 부담없이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2차 매수까지 설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적어도 뭐 11만 5천 원 아래 혹은 뭐 11만 넌 부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매수 가격을 제시를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응을 해보시고 상방으로 올라가는 목표가는 이 종목이 과거에 탄력이 좀 잘 나왔어요. 그리고 매물대가 좀 위쪽에 쌓여 있죠.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15만 5천 원 선 여기 일단 전 언덕 부근 때까지 메인 매물대가 쌓여있는 위치까지를 목표로 이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일단은 뭐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 드렸는데 10만 5천 원 선으로 잡고 같이 좀 대응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뭐 특이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좀 더 빠른 움직임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다음 방송 AS를 통해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실리콘 응급제나 전고체 배터리 등 가지고 있는 테마가 많습니다. 오늘 5%가량 올랐지만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이 늘 말씀 주시듯 은봉시에 매수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이하부터 2분할로 매수 진행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종목 대주 전자재료였고요.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도 챙겨주셨을까요? 네 두 번째는 반도체 쪽에서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별로 좀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드리지는 않았었는데 아까 이제 시장 말씀드렸을 때 아니면 이제 종목 상담을 해드렸을 때처럼 웬만한 종목은 저는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가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의 특징들을 보면은 일단은 뭐 2차전지가 끌어줄 때도 있고 코스닥을 제약주가 끌어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엔비디아 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그 마이크론 쪽이라든가 미국에서 이제 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뭐 이제 좀 좋은 이슈들을 한번 붙여준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제 또 급반등을 하고 변동성을 좀 키워주고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그 시장의 특징과 흐름들을 좀 잘 이용을 해서 반도체 종목 중에 지금 부담없이 매수하는데 반도체 쪽에 반등이 나왔었을 때 보다 좀 더 반짝 튀어갈 수 있는 변동성이 좀 잘 나오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니까 저는 YC캠이라는 종목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장기 투자로 가져가자 이런 느낌들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지정확정 리스크 이런 거 해소하고 반등 국면으로 돌아왔었을 때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가 좀 올라오면 그중에서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을 약간 좀 중단기 느낌으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YC캠이라는 종목은 제가 이제 2024년도에 방송하고 뭐 이제 추천주 제시드리고 하면서 저랑 좀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 그 당시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로 유리기판 대장 종목으로 이제 많이 관심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상승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상한가도 잘 가고 한번 재료가 들어오고 이슈가 있으면은 이제 변동성이 확 커지는 그런 종목이죠. 근데 그 종목이 지금 과거에 많이 올랐다가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반도체 종목들 다 같이 죽을 때 같이 밀려 내려왔다가 지금은 주가가 이제 충분히 추세적으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림들이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장기 평선들 하나씩 소화해내면서 매물대 위쪽으로 안착하고 그 다음에 장기 평선들은 아래쪽에서 이제 수렴을 하고 있고 주가는 위쪽으로 올라와서 정배열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명분들은 많아요. SK하이닉스가 이제 그 5세대 HBM 12단 이걸 이제 세계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이제 SK하이닉스랑 매출비중이 70% 삼성전자 쪽에서 30% 이렇게 됐는데 뭐 서로 이제 HBM 기술 경쟁을 하면서 이쪽이 발표가 나오든 이쪽이 발표가 나오든 어느 쪽이든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안에서도 최근에 뭐 퓨롭틱스라던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이 확실히 더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화끈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대장 역할을 했었던 YCAM이라는 기업이 어차피 이제 뭐 미래 반도체 그 다음에 미래의 기판 기술 이런 것들은 이제 AI 시대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분위기를 좀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좀 한방의 급등이 단기적으로 하루 만에 10% 이상의 양봉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매력을 같이 느끼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기술적으로도 바닥 돌파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위치이니까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놓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매수를 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웬만하면은 양봉을 따라가기보다는 시초가 이하로 은봉으로 여러분들이 별로 안 보고 싶은 은봉에서 매수를 할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를 멀리 보진 않겠습니다. 추세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매물 작용을 할 수 있을 만한 2만 2천 원대까지를 저는 1차적으로 목표를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너무 느슨하지 않게 1만 6천 7백 원 잡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아래쪽에 지지 구간들이 이탈되는 위치에서는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하실 것을 권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C 캠 반도체 종목의 분위기가 다시 돌아온다면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 짧게 봐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은봉시에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2천 원, 손절가는 1만 6천 7백 원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소개해 드렸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